도깨비 도깨비 뚝딱딱딱땅 뚝딱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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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아빠 혹시 씨름 잘하세요? 아 씨름을 잘하진 못하지만 씨름 좋아해요 어 그럼 안되는데 잘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왜요 오늘 이야기 나라에 나오는 도깨비들은 씨름을 정말 잘하거든요 도깨비들이랑 씨름해서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왜 이겨야 돼요? 친구들도 궁금해요? 네 좋아요 그럼 손 높이 들고 외쳐요 뚝딱딱딱딱딱딱딱딱땅 뚝딱딱딱봱딱딱땅 뚝딱딱딱딱딱딱땅 우야 열려라 오늘의 이야기 도깨비 씨름 찬너머로 햇님이 자러가면 달림피림 반가운 팜발밤 하루종일 이 시간을 기다렸지 함께 신나게 놀아보자 야야 저기 사람이 온다 야 우리 빨리 숨어 숨어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우리한테도 송아지가 생기다니 아범아 정말 다 너무 이쁘다 할머니가 기뻐하시니 저주 기뻐요 우리는 씨름할 친구가 생겨서 기뻐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줄게 살려줄게 대신 우리랑 씨름하고 놀면 살려줄게 씨름이요 우리 아빠가 마을 장사 씨름 대회 1등인데 그렇지 청년만세 태풍한세 청년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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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자신있나보지 좋아 그럼 네가 이기면 저 황소 한 마리 줄게 와하 하지만 네가 지면 그 송아지 내놔 뭐라고? 아이고. 좋습니다. 걱정 마세요. 갑시다. 아빠. 아빠. 선수 준비. 엄마 잡고 준비. 시작. 아빠. 그럼 우린 약속대로 이 송아지를 데려간다.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송아지는 안 돼요! 안 된다! 그 송아지가 어떤 송아지인데 안 돼! 도깨비들아, 딱 한 판만! 한 판만 더 하자! 송아지를 찾고 싶어도 내일 저녁에 여기 다시 와! 그때 다시 겨뤄주지! 자, 가자! 이리야! 아이고, 내 송아지!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이를 어째! 아이고, 이를 어째! 농부는 송아지를 찾기 위해 밤마다 도깨비를 찾아가서 씨름을 했지만 번번히 지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도깨비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고, 정말 어쩌면 좋지!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이상한 소문 들어간다요 아, 뭐지? 뭔데? 무슨 소문? 우리 마을의 도깨비랑 함께 노는 친구가 산대요 뭐, 뭐? 그게 누굴 때, 누굴 때?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도깨비랑 씨름하고 있었대요 뭐, 뭐, 뭐라고? 우리 도깨비 친구가 누군지 찾아보자 어떻게 찾아볼 건데? 음... 아! 도깨비가 있을만한데 숨어서 보면 되지 우와! 그거 좋은 생각이다! 가자! 오호! 조금 있으면 도깨비들이 또 올테니까 저기 숨어서 지켜봐야겠다! 아, 얘들아, 얘들아 오늘 밤에도 그 농부가 여기 다시 찾아올까? 야, 빼앗긴 황소를 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올걸요 아, 근데 그 농부 조금 바보인 것 같아 우리 도깨비들은 왼쪽만 공격하면 넘어지는데 아이, 그걸 모르고 힘으로 막 밀어붙이고 말이야 아니야, 그건 얘기하고 왼쪽 어머나! 왼쪽! 너도 왼쪽 어머나! 왼쪽 다리를 걸어야 넘어진다, 이거지? 아이고, 마침 저기 농부가 오는구만 아이고, 지금 아픔할 때가 아니야 아범아, 오늘은 도깨비들을 꼭 이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 송아지 되찾지 야, 오늘은 어떻게 지려고 오셨나? 할머니, 아빠! 뭐야, 뭐야,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야, 쟤는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거야? 자, 오늘은 어떻게 이겨줄까? 아빠, 도깨비의 왼쪽 다리, 왼쪽 다리를 걸어요 그럼 도깨비가 넘어질 거예요 어? 왼쪽 다리? 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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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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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기야, 주마 좀, 잡아빠 잡고 시작 시-착! 오늘은 팀 좀 쉬는데! 이쪽이 왼쪽 다리랬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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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다음은 너냐! 이리 와! 시간 없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겼다! 이겼다! 우리 왼쪽! 송아리! 송아리! 자! 약속대로! 우리 아빠가 이겼으니까! 응! 우리 송아리 다시 데려간다! 나가 난다! 너희들! 너희들 밭에다가 돌멩이 잔뜩 뿌려버릴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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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아휴 안 된다! 무서워서 달달달 떨리지! 천만에요! 응? 도라! 도라! 할머니! 우리 아빠는 밭에 냄새나는 똥고름을 뿌리는 걸 제일 무서워하는데 돌을 뿌린다니 아이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응! 응! 아!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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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가 아니라 똥고름이라 이거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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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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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 되지! 자! 냄새나는 똥고름아 쏟아져라! 뚝! 짠! 아우 냄새! 아우 똥 냄새! 아우 똥 냄새! 아우 똥 냄새! 아우 똥 냄새 완전 지독해! 어때 어때? 너희들 매일매일 와서 너희 밭에 똥고름 뿌려버릴 거야! 네! 좋아 좋아! 아우! 아우 똥! 아우 똥! 아우 똥! 아우 똥! 재미있었다면 신나게 호 호 호 모두 다같이 호 호 호 오윤화 딩동댕 경기도 이천시에서 함께한 사랑스러운 번개타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선거핀 펌핑둘와 친구들 펌핑펌핑 피어나와 올라 마리오랑 마리오 행복했던 마리오 만절라 터절라 번개맨 펌개걸 뚝딱이와 압박 뚝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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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즐거웠다면 선거핀 손들어 들어들어들어 모두 박수 땅이 꺼지도록 뛰어보자 하늘이 높아도 올라 보자 지구보다 빠르게 돌아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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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보자 우리 다시 이 자리에서 흔들어 들어들어 들어보자 야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